후 후 경기 시작 됐구요 한시진영에 일단 홍채원 선수 저그 그리고 이제 7시진영에는 황정은 선수 태란입니다 어 근데 일단은 아까 이제 1세트랑은 다르게 오 일단은 종족이 위치가 바뀌었네요 아까는 이제 한시가 이제 한시가 저그 이구요 아이고 세진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진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은 테란대 저그전이고 야 방금 이제 방금처럼 테란이 8배록을 할 수가 있는 1대1 밈비다 보니까 초반 빌드가 가장 중요하구요 근데 뭐 SCV 타이밍으로 봐서는 이제 좀 안정적으로 구사퍼를 좀 분진해다 그쵸 지어주고 있습니다 황정현 선수 저그도 일단 구오버러드 지어주고 있구요 아이고 라만님 빵가봐 아 세진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은 홍채현 선수도 바로 보내주는데 아까 제가 말했죠 보통 이제 1대1맵은 드로운 서치를 잘 안가요 왜냐면 1대1맵이다 보니까 오버러드가 시간만 좀 지나면 사각지대 이쪽에다 그냥 떠있거든요 근데 1대1맵 같은 경우는 8배록을 굉장히 자주하는 맵이다 보니까 일단은 홍채원 선수 앞마당 쪽에 일단 해처리 지어주려고 하고 있구요 12앱 테랑 같은 경우는 뭐 11배럭 이후에 서치 나가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아까 이제 장주현 선수 같은 경우는 삼...가스였죠 그치만 홍채현 선수는 이제 뭐 11풀 그쵸 지어주고 있구요 홍모 A님 빵가빵빵빵빵 반갑습니다 그 이후에 일단 드론 한마리 찍고 과연 2회 처리로 갈지 아니면 3회 처리로 선택을 할지 일단은 드론을 좀 찍어내는거 봐선 야 굉장히 또 오랜만에 보는 3회 처리 빌드에요 테란전 3회 처리 테란 같은 경우도 순수 일단 바이오닉 이 배럭더블 준비해주고 있구요 15컴을 해줄것 같습니다 마린까지 좀 쉬면서 이것도 테란도 약간 부유하게 플레이하죠 3회 처리다보니까 오 근데 약간은 이제 가스를 좀 엇박자로 좀 늦게 가면서 12시 쪽에 약간 헤쳐질 움직임 홍채현 선수도 빌드를 약간 준비해오신것 같구요 야 일단은 순수 바이오닉때 약간은 이제 2.5회치죠 이거는 거의 2.5회치 12시에 펴주는 홍채현 선수 그래서 일단 테란도 뭐 저글링 나올 때까지는 SCV가 살아있고 반면 이제 홍채현 선수도 저글링을 한 기 정도는 좀 찍어줘야되지 않을까 또 이제 테란같은 경우 빌드를 아직 모르기때문에 황정현 선수는 일단은 가스 빨리 울리는거 봐선 약간 선앤배 느낌이 나요 일단 또 3회 처리식 이제 맞춤식으로 할 수 있을것 같구요 저글링도 약간 4개 정도까지 찍어줍니다 일단은 먼저 가스 100정도 캐는건 이제 레어를 앞마당쪽에 가주는 홍채현 선수구요 테란은 일단 앞마당에 안전하게 벙커까지 지어주네요 야 이거는 진짜 안전하게 하겠다는거구요 테란 벙커까지 지어주고 있습니다 자아 이때 바로 저글링 되기 전까지는 S10을 살려줘야합니다 황정현 선수도 아 근데 일단은 커팅을 당했고 야 과연 지금 홍채현 선수가 저글링 이제 커트 이후에 근데 약간 문제쪽 라바를 좀 모아두는거 같기도 하는데 지금 약간 오버러드가 이제 나왔구요 그러면서 테란은 진짜 안전하게 벙커를 먼저 박았기 때문에 뭐 좀 더 SCV를 뽑아주면서 앞마당에 혹시나 뭐 또 갑자기 이제 저글링 한무대 찌취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서플 심스티 줬어 조아연 야 근데 선행배가 아니라 야 이거는 이제 약간 메카닉 체제? 오 일단 황정현 선수도 한번 꼬았습니다 벙커를 일단 빨리 지은 이유가 자기는 이제 메카닉 쪽으로 좀 가기 위한 좀 이제 수비적인 포메 포지션이었던 것 같고 이 홍채현 선수 12시에 처리가 펴졌기 때문에 드론을 이제 꾸준하게 찍어주면서 앞마당 쪽에 일단 선큰까지 스파이어까지 지어주고 있구요 앞 가스까지 또 지어줍니다 12시쪽에도 선큰 하나 테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메카닉 쪽으로 가닥 잡았죠 투팩입니다 투팩에서 이제 아..아머리까지 야 이거는 이제 뭐 5팩 골리아 또 뭐 할 수 있고 약간은 이제 한번 봐야될 것 같습니다 저글링 바로 까지 이제 된거를 확인하고 SCV가 죽었구요 스파이어 타이밍도 봤네요 그럼 이제 테란도 이제 보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괜찮죠? 걸쳐는 이제 뭐 12시쪽도 선큰이 있다보니까 어디 들어갈때는 없습니다 들어갈때는 없고 오 근데 저그가 지금 저글링 4마리? 그쵸 한번 움직임 보여줍니다 어 테란은 이러면서 엔지니어메일까지 지어주고 있구요 저그는 이러면서 지금 드론을 잘 찍으면서 와 12시 말지 이제 확인했어요 황정윤 선수 와 벌초까지 잡혔구요 이러면서 3가스를 벌써 올렸습니다 홍채원 선수 이러면은 지금 약간은 3회 처리해서 지금 약간 올메탈도 약간은 생각할 것 같거든요 이게 테란이 지금 골리아 체즈로 가다보니까 지금 부스트업도 하고 있는거에요 아이고 PSG님 빵가빵빵빵 아직 아머리에서는 뭐 업그레이드를 아직은 찍어주지 못하고 있구요 야 바로 스타프트 황정윤 선수 야 굉장히 빨리 올라갑니다 뭐 터렛 공사도 이제 하기 전에 그냥 스타프트 올리고 터렛을 짓고 있고 이러면서 이따 골리아 두마리까지 나온 상태 저그같은 경우는 일단 뮤탈리스크 나오죠 3뮤탈 6뮤탈까지 나오고 있구요 12시쪽에도 일단 산가스까지 바로 캐기 시작해요 일단은 아직 아머리에서는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고 있고 일단은 급하게 일단 터렛 본진의 하나 앞마당쪽에 일단 3개까지 지어줍니다 아이고 하지긴생님 빵가빵빵빵가워요 일단 앞마당쪽에 뮤탈리스크 6마리 가는데 일단 터렛 두드려줘요 근데 터렛 심시티가 약간 안쪽에 있었더만 어땠을까 이건 너무 바깥쪽이라서 컨트롤로 계속 해주고 있어요 아이고 위코우님 빵가빵빵가 빵가워이언? 아 근데 일단은 뮤탈이 별로 SCV를 좀 많이 잡지는 못했구요 8뮤탈이니까 이제 원킬 원샷 원킬입니다 테란이 아직 부스터비 안됐나요? 이제 이제 됐죠? 빨리 지금 아마당쪽에 제거를 해줘야됩니다 뮤탈 일단 터렛이 지금 3개까지 지금 없어졌구요 이러면서 저그는 퀸즈레스틱까지 갑니다 이야 하이브까지 굉장히 지금 빨리 타겠다는거죠 이거는 왜냐면 12시 산가스를 굉장히 빨리 먹기다보니까 이거는 뭐 여차하면 그쵸 가디건 이거는 가디건까지 여차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 퇴라는 일단 설마 일단 오 좋습니다 드랍 10을 좀 찍어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뮤탈리스크 지금 곤리아트 벌써 지금 나갈 것 같구요 저 아 그런가요 아 홍채연 선수가 저번에 그쵸 아 기억났어요 그때 기다리다가 카톡도 안보신다고 그때 채팅창에서 봤었거든요 아 홍채연 선수군요 아 맞아 그쵸 지금 홍채연 선수 화났습니다 그때 어쩔 수 없게 약간 뭐 주무신 것 같은지 일단 한번 불참을 해주셨거든요 일단 1패로 시작해요 멸망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약간 칼을 갈고 오셨다 오? 야 이건 드랍심이 아니라 발키리입니다 발리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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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드를 준비해 오셨나요 황정윤 선수 또 아무래도 업그레이드 돌아가고 있구요 야 이거 발리야 이러면 지금 발리야 발키리가 한 세 마리만 있어도 뮤탈리스크는 아무것도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결국 지금 약간 깜짝으로 발키리 등장 이야 뮤탈리스크 핏 좀 상했구요 그러면서 지금 하이브가 터지는데 이거 가디건 가도 약간은 좀 그쵸 일단 그리트 스파이를 짓고 있어요 근데 발리앗이라서 아 이거 과연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지금 앞마당 쪽에 급하게 선큰을 지어주고 있고 뮤탈은 약 9마리 정도 있습니다 12시쪽도 지금 아 근데 저그가 생각보다는 부여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12시쪽 삼성큰까지 짓고 앞마당 쪽도 삼성큰까지 짓기 때문에 드로스를 보겠습니다 없어요 지금 생각보다 적어도 부여하게 아니라 이러면서 황정은 선수 지금 4패기후에요 그냥 9시쪽 트리플을 뭐지 지어버립니다 이야 이거는 테란도 지금 배짱이 이 선수 거의 배짱이급입니다 배짱이 지금 발리앗 빌드를 준비해오시는 황정은 선수 지금 약간 아이디도 메가 답게 지금 용량을 많이 소비하고 있어요 이러면서 발키리 컨트롤까지 백샷 설마? 오 뭔가 백샷 나올 것 같아요 아까 정명호식 백샷 나올 수도 있었던데 근데 지금 뮤탈리스크도 업그레이드가 지금 안 돼있고 테란은 그냥 왓다리 갓다리 하면서 9시 멀티만 지금 약간 터렉 공사만 하면 굉장히 좋아져요 와 이거 S집을 같이 꾸준히 생산하는 테란도 이제 S집을 꾸준히 생산해주고 있고 별로 틀린 것도 없어요 아까 그쵸 지금 인구 차이가 벌써 더블스 거예요 쪼그네 이러면서 4성큰까지 지금 이야 일단은 분지 쪽에서 가디건 지금 일단 열마리까지 은퇴를 좀 한 것 같고 좀 약간 발리하스 아까 봤었기 때문에 그쵸 스커지랑 뭐 디바울러라든지 좀 섞어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테란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 안전하게 합니다 공일화까지 됐고 개인적으로 지금 9시 멀티만 잘 돌리면 유리해지는 건 유리해지는 건 테란이거든요 일단 투발킬까지 나와주면서 지금 스캔까지 또 달아주고 있습니다 스캔에 일단 4팩에서 사이언시 파실리티까지 야 일단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건 테란입니다 결국 일단 가디건 추우니까 일단 가디건 좀 입을게요 지금 좀 바람 많이 불고 가디건 좀 입을게 이연? 지금 열마리 근데 할 때 디바울러는 섞어주지 않았고 이러면서 지금 안마득 쪽에 디파일러 마운드? 이야 이거 옛날 진짜 조용의식 약간 이제 목동적의식으로 한번 보여주려고 하나요? 가디건 저글링 디파일러 딱해서 뿡! 아 근데 테란도 지금 홀리앗들이 많다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죽지 그렇게 쉽게 안 녹거든요 홀리앗들이 이러면서 열두시 지금 약간 터렛과 지금 가디언들 마따이 떠요 깐트롤을 해주면서 오! 터렛 한 마리에 지금 가디건 죽을 뻔했습니다 이거 금덩어리 가디건이에요 근데 열두시 쪽 따라 왔어요 지금 발키리만 가지고 가디언 녹죠? 지금 가디건 기동성 굉장히 느려요 지금 다섯시쪽으로 우회해서 일곱쪽으로 안맞은 길 좀 테르해주려고 하고 가고 있는거 같은데 이러면서 지금 스쿼지는 발키리를 제거하려다가 골리앗들이 다 녹았구요 저거는 일단 디파일러 나왔어요 그치만 지금 스캔을 딱 풀어주면서 디파일러까지 확인을 했구요 아.. 지금 가디건 지금 업그레이드도 안되있구요 아.. 9시 지금 산가스까지 빨리 돌아갈 수 있는 지금 황정현 선수입니다 팩토리 지금 6팩에서 계속 골리앗만 찍어요 탱크 절대 안갑니다 왜냐 근데 지금 가디건만 찍었기 때문에 발키리 골리앗만 찍으면 되요 와.. 이것도 발키리한테 걸렸죠 이거 빨리 지금 이걸 막아줄 보여줄 스쿼지 드리고 가야되는데 스쿼지가 없어요 이러면 지금 이 가디건들은 그냥 죽죠? 그쵸 이거 이득도 한번도 못보고 야.. 이거 지금 세방향에서 지금 쌈싸먹기 다 나죠 와.. 아이고 제이님 암스톤님 빵가빵가 빵가보이 이러면서 저글링들 그래도 일단 악수쪽으로 한번 테러를 갈려합니다 근데 중간에 디파일러가 지금 끊기 일부 직전이에요 타크숨 그래 들어갔구요 근데 중요한건 뭐냐 이게 뭐 럴커라든지 그런게 아니라서 순수 저글링들이기 때문에 그냥 빼면서 컨트롤만 하면 돼요 그쵸 와 이러면서 디바일.. 디파일러 점사까지 해주는 황정현 선수 지금 인구수가 트리플스컷까지 벌어놨습니다 지금 5초.. 닷가스를 먹어보려하지만 저그야 지금 가디건 이후에 그 다음 뭐 저글링밖에 없어요 디파일러랑 그쵸 그 다음 메타가 약간은 좀 없어보이고 아.. 11시 멀티까지 그냥 풀쳐버리는 지금 황정현 선수 저그보다 지금 멀티가 저그보다 좀 거의 빨라요? 그러면서 지금 아머리 투아머리에서 지금 또 업그레이드 꾸준하게 지금 이력까지 또 찍히고 있구요 쓰읍 야.. 근데 저그가 지금 챔버가 제가 아.. 이거는 그냥 울트라를 띄우려고 하는거 같거든요 일단 12시쪽에 늦게 투챔버를 가는데 쓰읍 아.. 이걸 진짜 울트라에스크 캐번 어떻게 울트라 한번 지금 가스는 2200이에요 그래도 가스 세이브는 잘해놨거든요 아.. 근데 테란도 지금 이제 탱크랑 벌처까지 찍습니다 왜냐면 가디건을 이미 많이 잡아버렸기 때문에 체제 변화를 할 수 있죠 충분히 일단 11시쪽 멀티 견제 좋아 홍채 선수도 끝까지 이제 상대방 괴롭히는 플레이 좋은데 다 지켜야되는데 커널이라도 없고 스읍 아.. 여러분.. 센터마트에요 센터쪽이 지금 디파일러 잡힐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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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도 일단 황정인 선수도 ㅇ.. ㅇ.. 테라는 그냥 이러면서 그냥 들어갈려 해요 뭔가 근데 디파일러가 있기 때문에 데미지 1도 안들어가요 이야.. 골리아시 지금 두 부대 넘는데 ㅇ.. 이 쪽은 데미지 1도 안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지금 12시 멀티를 노리려 하나요? 아.. 근데 디파일러가 또 일단 어.. 수비의 이제 최상위 포메이션 디파일러거든요 그쵸.. 근데 역으로 만약에 이용하면 이 쪽 들어가면 썽크림에 피 안다요? 아.. 그치만 디파일러가 또 이 입구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12시쪽 시즈 모드 으앗 안 때리네 이현? 아.. 다섯시쪽 일단 해철이 아무것도 못하고 일단 돈 300원이 허비가 됐고 저거는 지금 아직까지 가스 2100인데 언제 울트라를 찍을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일단 근데 중요한건 지상 업그레이드가 방금 챔버가 두개 완성이 되어있다보니까 제가 봤을때 1일업을 찍었고 아까 1일업이 되려면 시간 굉장히 오래걸리죠 반면 이제 테란 2일업입니다 업그레이드 차이가 굉장하구요 아 뒤팔로 이렇게 커트당하면 테란 게임하기 편하죠 이러면서 10시쪽 다시 안정적으로 지금 먹을수가 있는 황정현 선수구요 지금 이제 테란같은 경우는 마인으로 이제 조여주면서 막멀티 펼쳐질수 있어요 마인으로 또 굉장히 이득볼수있는게 저글링들이라서 순수 와 또 11시쪽 멀티도 걸렸구요 1대2맵이다 보니까 멀티가 한정적이죠 바로 11시 멀티 해처리 가격당하고 있고 테란 전병역들이 지금 11시쪽으로 갑니다 야 저게 일단 울트라 떴어요 그래도 방어 울트라 방어 일단 2업된 방 2업된 울트라들 한번 우회해줍니다 한 7마리의 울트라 근데 단독 울트라만 가면 안돼요 이제 울트라를 보호해줄 디파일러와 저글링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울트라 바로까지 됐습니다 그래도 근데 아직 지상방업이 아직 안됐구요 테란 21업입니다 곤리아트 굉장히 많고 디파일러가 없으면 테란의 메카닉 병에 울트라 귤량농거든요 이거 테란은 지금 업그레이드 어 그래도 일단 업그레이드가 3위업이 아직 안찍히고 있고 팩토리는 일단 8패 와 이러면서 지금 너무 테란 좋다보니까 5시 멀티까지 팩토를 줍니다 울트라의 위치 파악했죠 이러면 전병역들이 또 갈 수 있어요 디파일러를 지금 여기있거든요 일단 또 가다가 이거 마인들한테 또 죽을수가 있어요 조심해야됩니다 울트라들 그래도 1위업 됐어요 3위업 울트라 3위업 그래도 이런 병역 따로 노는거 커튼 좋아요 울트라 한마리도 안잡히고 이 병역 다 잡고 있고 오 여기서도 일단 야 약간 김성재식 디파일러를 활용해주고 있습니다 오 이득을 좀 봐요 그래도 디파일러로 테란들 좀 빼면서 싸워야죠 아니면 베슬이라도 지금 가야될것 같거든요 근데 아직 베슬이 없습니다 아 그래도 일단 테란이 병력이 많다보니까 이거 C모드를 또 하면 녹... 스플레레시 디미지 들어가거든요 오 근데 여기서 피 하나도 안들어갔는데 여기서 싸우는거는 좀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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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무빙을 하면서 싸워주고 있기 때문에 울트라가 녹을 수 밖에 없구요 저그는 이제 미네랄도 부족합니다 많이 가스는 좀 여유로워 보이지만 미네랄이 없어요 스읍 야 근데 그러면서 11시조그 일단 다 저글링이 아드레나리 저글링 와다다다 오 와다다다 오 와다다다 오 와다다다 SCV 테러 이러면서 지금 멀티테스킹으로 약간 견제하는걸 좋아해요 홍채연 선수도 지금 저글링들 와다다다 아 근데 테란이 지금 마인까지 지금 너무 꼼꼼하게 박다보니까 스읍 야 저그가 이렇게 숨막혀 있습니다 지금 산가스로 멀티가 거의 조여진 상태고 빠르게 4가스라든지 5가스 펼쳐줄 필요가 있어요 지금 한번도 저그는 가스 소비했거든요 발키리 커트 한번도 지금 약간 울트라를 찍어낸거 같고 스읍 테란은 일단은 이러면서 지금 오 근데 테란도 아직은 뭐 3위험을 찍을진 않고 있습니다 일단 미네랄과 가스는 여유로운데 일단 아직 3위험은 안 찍힌 상황 이러면서 또 11시 쪽 지금 이렇게 스타포트까지 찍는걸 봤습니다 홍채연 선수도 근데 여기서 아쉬운거는 약간 디파일러 한마리라도 있었으면 좀 회의를 발휘했을텐데 스읍 그쵸 디파일러 한마리 없는게 약간 아쉽고 그래도 병력 살려주면서 11시멀티까지 지금 또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황자연 선수도 약간 이제 베슬정도 찍으면 진짜 뭐 울트라한테 이레디만 걸어줘도 경기 이제 세스크 나거든요 여기서 일단은 뭐 베슬이 없다는거는 좀 아쉽고 아 이제 3위험 지켰습니다 아 테란 이제 3위험 지켰고 그러면 이제 테란의 또 한방이 12시 쪽으로 가요 벌쳐 탱크 골리아 조합 저그가 막아내려면 울트라들 지금 빨리 12시 쪽으로 가서 아 근데 또 해처리가 취소됐습니다 이러면 또 저그가 삭가스 먹는게 또 힘들어지구요 아 이러면서 센터 쪽에서 또 마인까지 너무 많이 바뀌고 있어요 아 저그는 이제 이게 가스 다 소비했거든요 아까 울트라들한테 테란은 이제 타이밍 잡고 뭐 12시 쪽 타격을 해도 되고 앞마당으로 가도 되고 어디로 가줘도 됩니다 아이고 사시민님 빵가방가 빵가워이엔? 빵급습니다 테란 5시 쪽 멀티 그리고 10시 쪽 멀티 와 근데 아직도 이제 10 10시 쪽에 커맨드가 아직 안 내려졌지만 어 이거 많이 뭐죠? 어 테란의 이 탱크 화력 보세요 디파일러 다크솜 있다 해도 스플래시로 다 녹습니다 저글링들도 그쵸 뭐 탱크한테 붙기 전에 녹아요 울트라들도 디파일러들도 울트라들도 녹고 있습니다 야 이렇게 되면 지금 12시 쪽 타격 성큰 다 부서졌구요 추가 병력들 계속 올라와요 지금 황정현 선수 오 일단 황정현 선수가 제 머성티비에는 약간 데뷔전이거든요 야 강력한 이제 저그전 보여주십니다 메카닉이군요 어 아 12시 드론까지 타격을 받아요 이거 앞마당 쪽은 또 마인까지 조여지고 있구요 지지다 추면서 스코어 2대0까지 이렇게 지금 지금